지금부터 Java Interface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클래스와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신다면 Java 객체지향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전기 생산 방식과 다양한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발전 방식마다 가정으로 전송하는 전기의 세기와 전자제품마다 요구하는 전기의 형태를 우리가 자율에 맡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난 혼돈이 오겠죠 가전제품을 연결할 때마다 따져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쉽지 않겠죠? 진정한 자유는 적당한 질서 속에서 보장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콘센트와 플러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긴 콘센트와 플러그는 220V의 전기를 사용한다는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인터페이스라고 불러요 인터페이스는 말하자면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쪽과 전기를 소비하는 쪽 모두 220V라는 규칙에 준수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건 무엇을 하건 자유입니다 이러한 것이 프로그래밍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꿈을 꾼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진 놀라운 혁신이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인터페이스 앱.java라는 파일과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습 준비를 하시고요 저는 이 클래스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더하기 기능이 있는 클래스가 필요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직접 구현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외주로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메일로 작성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는 저대로 잘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상대대로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각자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일단은 가짜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짜 클래스를 외주 업체에서 나중에 공급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래는 직접 구현을 해야 되지만 그냥 3이라고만 적어놨습니다 왜냐, 가짜 클래스니까 그러면 저 클래스를 한번 도입해서 동작하는 코드부터 일단 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여기 있는 이 가짜 클래스의 가짜 메소드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dummy 클래스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극적이게도 상대방은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클래스를 우리가 납품 받게 되면 이 클래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교체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저 sum이라는 메소드가 이 형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오해의 지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구가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불분명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주 업체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의 기능을 통해서 규격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지금 제가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이 메소드는 입력밥으로 정수 두 개를 받는 메소드예요 그리고 이 메소드는 출력값 역시도 정수인 메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메소드가 필요하다라는 저 규칙에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저걸 계산 가능한 이란 뜻에서 Calculable 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앞에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붙였고요 중괄을 열고 중괄을 닫아서 Calculable이라는 인터페이스의 범위를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든 저 클래스에다가 임플리먼트 카큘러블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이 메소드를 지우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딱 뜨면서 컴파이 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자 또는 제가 여기 있는 이 sum이라고 하는 이름을 카큘러블과 다른 이름인 플러스로 바꿔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유반이기 때문에 컴파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가 어떠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컴파일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의 클래스는 그 인터페이스가 규제하고 있는 형태를 정확하게 엄수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불분명한 말이 아니라 자바에서 클래스의 형식을 지정하는 카큘러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전달을 해주면 개발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겠죠 그리고 임플리멘츠라고 하고 카큘러블을 구현한다고 이렇게 한 이상은 카큘러블에 적혀있는 이 메소드와 똑같은 형태의 메소드를 구현하지 않으면 컴파이 조차 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이 되지 않는 걸 납품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버그는 있을 수 있죠 그 클래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 원하지 않는 사용방법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직접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면 좋은 점은 자바가 우리가 필요한 메소드가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플리멘트 메소드 버튼을 클릭하면 짜잔! 하고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코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구동 방법만 추가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더미 칼이라고 하는 가짜 클래스로 일단은 이게 적당한 표현인가요? 땜빵을 해놨던 코드를 개발사가 작업을 끝냈다고 하면 저 코드를 받아서 그것이 카클러브를 임플리멘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자신있게 더미 칼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변경하면 버그는 있을전정 호환되지 않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인터페이스의 형식과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봤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복답한 주제이지만 일단 첫인상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첫인상은 약속이다 또는 클래스의 형태를 규정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그 그 그